후, 전기단 화연 일루미네이팅 빛나는 피부를 위한 첫 시작 클렌징방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디클렌징해줍니다 일루미네이팅 에센스를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발라줍니다 빛나는 안색의 핵심 화사한 눈가를 위해 화연 아이세럼을 눈가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촉촉한 영향이 빠르게 스며들어 눈가 주름을 개선합니다 아이 마사저를 이용해 눈가의 5가지 혈점들을 지그시 눌러주며 화사하고 또렷하게 빛나는 눈가를 완성하세요 빛의 유효성분, 천기 배경단을 담은 화연 일루미네이팅으로 빛보다 눈부신 존재감이 완성됩니다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공포 우,' 아이